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1 공주 석장님 분석트 축제. 네, 반갑습니다.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스트라 피테쿠스부터 잘생긴 오정태예요. 반가워요. 자, 반갑습니다. 와, 봐봐. 주장님, 아니, 부족장님. 네. 절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린 날이니까. 아니, 절소는 상관없어. 빵빵. 실패. 안 매워 원래 이게 아삭한 맛이냐 수미 민수미 막 춤추고 있어 춤추면 됩니다 수빈이 춤추고 있어 지금 앞치만 해보고 기우제 기우제 기여라! 누가 얘기하나? 재밌다 재밌다 원전의 선물 와줄게 원전의 선물 원전의 선물 석장리야 열렬아 눈을 떠보니 석장리 강가에 예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 용감하던데? 원똑똑공화공 원전의 선물 원전의 선물 원전의 선물 원전의 선물 원전의 선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공주에서 왔어요 또 공주 원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좋아 좋아 아 그렇게 잘할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렇게 잘할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렇게 잘할 것 같진 않은데 공부는 열심히 했다 이 모든 공주의 역사가 구석기 석장리 구석기 유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게 레 allegations 달성 석장리 말 못 내요 말 못해요. 말해야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나 말해보세요. 장기자랑 하나 해야 가져가지. 윙크! 윙크! 아하하하! 오케이. 주장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법한 답변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갑시다.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감사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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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최초로 구석진이 발만된 지역입니다. 11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ens, 11월 13일! 12월 15일! 12월 15일! 13월 15일! 12월 15일!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곳 동주 석장리에서 1박 2일 동안 쉴 틈 없이 정말로 구석기인이 돼가지고 체험을 할 거예요, 여기서. 오늘은 제가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해서 모여 살았다고. 다시 할게요.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구석기인들의 집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집이에요. 자, 파이팅. 보여주세요. 한 번 볼까요? 우리 아버님이 한 두 방 만에. 천천히 이거 망신인데요. 조용히 하세요. 무섭게 이 카메라 뱀 말이야. 저는 누가 배워서 êtreky兆 yeah. 그래. 우리 숨자. 우리 잠깐 쉬죠. 우리 잠깐만 쉬죠. 다음 장면이 형이 너무 펑미게 돼지고. 연기가 이렇게 튀어오는 거예요. 20년 후. 다 필요했어 오늘. 이것만 합시다. 오늘 이것만 합시다. 다 필요했어. 아 이렇게 간다. 아 이렇게 간다. 아버님. 잡았어? 잡으세요. 누가 잡았어 누가 잡았어.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자연의 신년차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로. 딱. 오자. 오자. 잠깐. 줄 거면 주든가 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쪼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서. 공주 알밤 한우를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소금.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여기 할 때야. 여기 할 때. 아 고기. 아 고기 잡을 때야. 돌아다니다가 여기 계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여기 구석기 시대인데 지금 마이크를 들이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구석기용 마이크예요. 아 그래요? 아 돌이구나. 아 돌이에요 돌 마이크. 반갑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선준 씨. 네네네. 아니 지금 저희가 생방송 중이라 시간이 없대. 공주 석 장리를 치시면 나오니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렸었는데. 청년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되게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어 해가 졌어요.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아 이제 노을 아름다운 거 보세요. 와아아아아악 스토리닥에. 샌호 라인endar.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이 Unf Hurricane.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래요. 어우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vibrations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만든 문을 가지고 자 가시죠.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금주 석장리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어쨌든 뭐 아침이 되니까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이동해볼까요? 네 한번 위쪽으로 한번 가시죠. 인사 났지? 이야 또 과일이 있어요 과일. 이거 일단 들고 갑시다. 자 과일 들고 이동하죠. 약간 이벤트성으로. 무마공과. 어떤 게 이뻐요 어떤 게 이뻐요. 아 이거 좋아요 몸이 좋아요. 저와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어떠셨습니까. 뭐야 아버님. 저는 어쨌든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네. 즐거운 시간으로 계셨으면 좋았고. 네. 정말 재밌었어요. 아 네. 시험볼 석장리도 좀 놀아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다 해내시는 게 너무 놀라웠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서 이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석장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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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